사고가 났을 때 원청은 엠뷸러스 타고 하청은 트럭 타고 나간다. 저희는 오토바이 타고 나가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사람 아닌데요. 길이죠. 그냥 길게죠. 지금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은 상황 사고들이. 하청으로 유지되는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절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모두 467명. 2010년 이후 하청 노동자의 사망은 정규직의 3배에 이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은 엠뷸러스 타고 하청은 트럭 타고 나간다. 저희는 오토바이 타고 나가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사람 아닌데요. 길이죠. 그냥 길게죠.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청업체는 그 아래 물량팀을 둡니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된 재하청 노동자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한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빨리 안 되니까 족장을 놔야 된다.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놔야 된다. 이런 데 규정에 맞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몰래라고 작업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며칠까지는 끝내주고 뒤에 공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니까 원청도 알면서 그냥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작업장에는 주로 물량팀이 투입됩니다. 안전설비가 부족해도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작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작업 허가를 받게 되면 불니크 안에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투입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사람을 투입시키놓고 거기서 가서 나중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안전설비한테 왜 안 걸었느냐 아니면 얘기 해설지 왜 안 했느냐 펜털치 왜 안 했느냐 우리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원청이 정한 짧은 공사기간을 맞추려다 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서장이 업체의 사상들을 모아놓고 며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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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하시오 물량팀을 들이셔 마시오 이렇게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업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표현하기로는 외나무 다리를 뛰어가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가라는 말과 같다.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건데 안전관리의 책임이 원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직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벌금도 많아야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요. 검찰에서 이제 구속을 시켰냐 안 시켰죠. 구속된 적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데는 회사에 문제가 있고 이걸 조사하는 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번 봐주기가 있고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양형을 낮춰주고 이게 공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은 사망사고들이 하청으로 유지되는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절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하청이든 정규직이든 원청 오너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고는 일은 나겠지만 그나마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정몽준 씨입니다. 그룹 승계 절차를 받고 있는 아들 정기선 씨는 현대중공업 부사장입니다. 두 사람은 현대중공업 산재에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에 권오갑 대표이사는 숱한 산재 사고에도 단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대표이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에서 그룹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시는 거면 저희가 안전대책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거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지주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프지 않겠다. 현대중공업 측은 답변서를 통해 먼저 정범식 씨 사망 당시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했을 뿐 경위나 원인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안전 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예방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1980 100 40 100 40 40 rob 50 21 29 30 so 그러면